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1년 7월 학평 나영 1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문제 보니까요. 가, 나, 다, 빈칸 채우기 형태의 문제가 나왔죠?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일단은 그냥 가랑 나, 다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요. 만약에 뭔가 안 보여, 그럼 문제의 맨 위로 올라가서 힌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한번 가봅시다. 가가 있는 부분을 봤더니요. n은 1일 때 좌변 a1 그리고 우변 가라고 나와있죠. 그럼 이 두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고 누가 편해 보여요? a1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란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의 맨 위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. 좌변 우변은 여기, 첫 번째로 여기 식이 하나 나와있고요. 그리고 또 위에 식에도 쫙 나와있네요. 근데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1 넣으면 a1 나오는 거 알겠고 1 넣으니까 뭐 나올 수 있겠어요. 요거 나오겠네. 근데 t1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는 뭔가 만들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겠네요. 그럼 우리 어디에다가? 위에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위에 식에다가요. 1을 넣어봅시다. 자, 1을 넣어보면 요런 식이 되겠죠. t1은 2a1이 될 거고요. 그 2a1이라는 녀석은 뭐가 될 거냐? 6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자, 우리 아까 좌변은 뭐였어? a1이었죠.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지. 2a1은 6분의 1이니까 a의 1은 누가 되는 거예요? 12분의 1이 되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우리 가를 다 찾아놨네요. 이게 누구로 가야 돼요? 나가 있는 부분은 가셔야 되겠죠. 나가 있는 부분은 가니까 아, 여기에 들어가 있네. 요거 요거. 시그마 더하기 나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. 자, 근데 얘가 다 뭘로 연결돼 있어? 등으로 연결돼 있잖아. 그럼 등으로 연결돼 있으면 등으로 연결돼 있는 위, 아래 부분을 따져보면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가 m인데 m 플러스 1 변하니까 조금 복잡해진 것 같아. 그래서 아래는 따져보지 않을 거고. 그럼 위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. 위랑 비교를 때려보니까요. 시그마랑 마이너스 tm, 시그마랑 마이너스 tm 그대로 유지된 거 알 수 있겠죠. 그럼 남아있는 떨궈진 am 플러스 1이 누가 됐다라는 거야? 나 곱하기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이 됐다는 거잖아. 야, 그러면 우리가 나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일단 쳐다봐야 될까? am 플러스 1을 쳐다보셔야 되겠네요. 왜?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? 나의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이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. 자, 그럼 am 플러스 1이랑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. 얘가 나오는 구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구조를 봤더니 위의 식과 아래의 식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?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. 그럼 위으로 가야 될까? 아래로 가야 될까를 보는데. 잘 봐. 모양이 뭐였어?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이었고요. 그 결과가 am 플러스 1이 나왔어야 됐다고. 그러면 am 그리고 tm이 다 등장하는 식은 여기에 있는 이 식이 되겠네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보고 am 플러스 1은 뭐 tm에서 얼마 빼면 돼요.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안 보이니까 tm 플러스 1과 tm을 대입을 해가지고 am 플러스 1랑 같게끔 억지로 나를 만들어주자고요. 이해됐습니까? 자, 그럼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부터 우린 계산을 할 거야.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. 자,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요. tm 플러스 1이 뭐냐면 2에 a1 플러스 점점점 가요. 어디까지 가냐? 전 단계가요. m 플러스 1 m이죠. m 플러스 1 am이 될 거고요. 그 다음 단계가 m 플러스 2 am 플러스 1로 나올 겁니다. 자, 우리는 뭐 해줘야 돼? 빼줘야 되죠. 누구를? tm을. 야, 그럼 tm은 어디까지 가겠어? 2 a1부터 m 플러스 1까지가 그대로 tm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누가 돼요? 그냥. m 플러스 2 am 플러스 1이 되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. 문제 끝났습니다. 자, 보세요. t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을 계산을 때렸더니요. 그냥 누구만 남냐면 m 플러스 2에 am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.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뭐였어? am 플러스 1은 나 곱하기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이잖아요. 그럼 그대로 한 번 써보니까 am 플러스 1은 나라는 녀석에다가 곱할 거예요. 누구를 곱하냐면 m 플러스 2 a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요. 누가 없어져야 돼? m 플러스 2가 없어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? 아, 따라서 나라는 녀석은 얘가 없어지기 위해서 m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. 끝났네요. 우리 나 찾아줬고요. 아까 가 찾아주지 않았습니까? 12분의 1을 찾아줬잖아.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만 봤더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2분의 누구야? 알파의 값을 구하래. a인가 알파인가 모르겠다. 그냥 아무리 그냥 쓰세요. 자, f2라는 건 얘가 fx였고요. 2를 대입하니까 몇 분이면? 4분의 1 분의 알파가 얼마였어요? 12분의 1이었던 거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짠짠 약분하니까 3이 될 거고 정답은 누가 되는 거야?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엔 그냥 대입해서 구해서 너무나도 쉬웠고 나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들 수 있었어요. 결국은 비교를 하는 거야. 등식 위아래를 비교를 해서 똑같이 똑같은 부분을 제껴놨을 때 남은 게 am 플러스 1은 나 곱하기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이었다고. 그래서 아야 그럼 어쩔 수 없이 am, a가 등장을 하고 t가 동시에 등장하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 식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. 어디? 맨 위에 있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누구만 기준을 잡아가지고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을 일단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나는 짜맞춰 나가면서 풀어주자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짜맞춰 주니까 나는 m 플러스 2분의 1이 됐고요. 나머지 계산은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정답은 얼마예요?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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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